반도체 장비 업체 기가비스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가비스는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IPO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가비스의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최대 5,032억 원.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경우 올 상반기 최대어가 됩니다. 회사는 업계 유일 일라일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견조합니다. 타 장비 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매출액은 2021년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친화적인 공모구조를 채택해 IPO 흥행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반도체 시장 분위기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1,19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4.5%로 악화하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간비스의 매출은 30%가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 추후 중국 업체와의 거래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비스 측은 회사가 속한 사업 영역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으로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